안녕하세요 작은집입니다 오늘은 장수 태삼성 장수의 투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필요한 재료는 스케치고 크레파스 풀 테이프 가위입니다 종이는 이면지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들이 낙서하고 남은 이면지들 이거 그냥 볼리기 아까우니까 이거 쓰겠습니다 오늘은 장수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 낙서를 하고 남은 종이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색깔 고르고 시작을 해보죠 정말 조금 필요한 색깔 단한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금을 통하고 남은 종이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개선은 사과개의 성 ponen 좀 더 오래 걸릴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Strava 이렇게 잘 parte옵니다 저는 매콤한 되지 선택할 예정입니다 침묵은 다수 침묵은 다수 다수 침묵은 다수 침묵은 다수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